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이 빨간불 켜낸 가운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보압 코스닥은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을 시작으로 이제는 지수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시장을 뚫어낼 상승 트리거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이죠. 와우넷 임종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주제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 가져오셨던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목표가 3,800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마감은 또 4,400원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어제 가져오셨던 NHNKCP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렇게 종목들이 좀 날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자 종목 더욱더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새 국내외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작년엔 지능형 로봇법 시 연구법으로 전환됐고 실외 이동 로봇의 도보 통행도 가능해지는 등 제도권에서의 직원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올 한 해 눈여겨봐야 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작년부터 로봇 열풍이 이어오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로봇 테마 주도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2021년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AI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바가 있고요. 올해 CES 2024에서 삼성전자가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 향후 생성형 AI를 로봇틱스와 접목을 시킴으로써 실생활의 사용이 아주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로봇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사도우미 로봇이나 세탁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사업을 삼성전자가 전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와 관련된 이슈는 추가적으로 생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연내 레인보우 로봇틱스 추가 지분 취득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로봇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작년 1월과 3월에 지분 취득을 함으로써 2대주 지위를 확보했는데 만약에 올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최대주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콜옵션 행사 시점은 오리무중입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와 어쨌든 삼성전자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로봇 사업을 같이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2021년도에 보스톤 다이나믹스 지분이 30%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LG전자는 로봇스타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스타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G,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보사노마 같은 로봇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레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글로벌 로봇 회사들과 손잡고 생성형 AI 기반한 로봇 기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테마주들은 빅테크, 대형 IT 기업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 중에서 덜 오르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주 전반이 지난해 연말에 불을 뿜어선지 새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주춤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볼 수 있을까요? 로봇 테마주 중에서 저점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겸손한 위치에서 사달라고 애원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시점 로봇 테마주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인성이 좋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이 본업인데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갖고 로봇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된 게 1984년도고요.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의 어떤 구조 요정 속에서도 생존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동사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보다는 보급형 스마트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가 올해 많이 팔리면 그때 수혜를 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램프와 커넥터 제조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및 메디컬 디바이스 위탁 제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베어로보틱스라는 서빙 로봇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서빙 로봇을 인탑스가 독점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로봇 기업과 협업을 함으로써 로봇 위탁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은 로봇 OEM 사업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본인이 개발한 로봇을 생산해서 브랜드 업체에게 납부하는 로봇 ODM 사업자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스마트폰 관련주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인데요. 로봇을 신성장 사업으로 잡고 이걸 공략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탑스의 기술적 목표가, 1차 트레이딩 관점 목표가는 3만 천 원인데요. 저거는 말 그대로 차트상의 목표가고요. 3만 천 원 돌파하고 안차게 성공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제가 2만 6,900원으로 설정해드렸는데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까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손절가를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인탑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행보는 네트워크 통신이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6G를 지목하면서 오늘 통신장비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5G보다 50배 빠르다는 6G, 그 안에서 관심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5G가 사실 저는 아직 체감은 잘 안 되는데 벌써 또 6G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뉴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6G 테마주가 5G 테마주예요. 다이오지 테마주가 6G 테마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테마주를 잘 보면 6G 테마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G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점검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5G, 그리고 6G 테마주가 좋은 상승 흐름을 전개했는데요. 삼성 리서치는 최첨단 분야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G는 AI, 자율주행, 로봇, 확장현실 등의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언젠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6G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6G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부분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 6G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전은 이미 4G 통신이 대중화되기 전부터 5G 연구의 선택과 집중을 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한 경험도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성공 DNA를 기반으로 해서 6G 시장까지 삼성전자가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 쪽을 보면 대체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건 맞는데 테마가 또 금세 고꾸라질까 좀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제가 6G 테마주 중에서 테마 이슈 외에 자체 발광 스토리를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봤는데 오늘 박스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 상단 돌파 매매를 서운 안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이노 와이어리스입니다. 이 종목은 통신용 시형 계측장비 그리고 소형 기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몰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스몰셀은 대형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전파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일본 향 스몰셀 수출이 작년 4분기 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된 그런 초입인데 4분기 실적 컨디션이 생각보다 양호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G로 넘어가기 전에 5G, 차세대 5G 시장이 이제 2025년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세대 5G 시장이 본격화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해부터 6G 혹은 5G 관련된 기업군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통신장비 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시장을 아웃복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차량용 반도체 유통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연결 실적으로 올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오픈넷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사는 호재가 질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한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오리스 5G와 함께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 토끼로 잡고 있는데요. 주가 보니까 10월 말부터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6%의 상승을 보였는데 어느 선까지 좀 단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닥에 깔려 있거나 박스 상단 돌파하고 있거나 너무 심하게 급등한 종목을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종목은 박스 상단 돌파 종목이고요. 모포가는 3만 2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항선 돌파 초입인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2만 7천 3백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361번ök St. Wilma 351번 wings 5T.. 3만 9amas 6만 9명 36번 6시 7엔 6 Moder neglect